지방은 더 못살아지고 수도권은 더 부를 축적하는 이러한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식민지 생활을 할 때보다 더 수탈과 착취가 심한 겁니다. 아니 그런 상황이라면 지방 사람들이 굳이 자녀를 군대에 보내서 소울을 지키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네오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방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소울을 공격한다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처럼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했던 그 원인을 경제적, 정치적, 언론적 상황에서 그 정당함을 설명을 드리고 지금 지방 사람들이 무장을 해서 소울을 공격을 한다면 과연 그 정당성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발생보다 더 약할 것인가 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드리고 그래서 현재 지방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소울을 공격한다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보다 더 그 행위가 정당할 수 있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제가 지역감정에 대해서 정리한 마지막 영상인데요. 지금까지 1950년대부터 80, 90년대까지 지역감정에 대한 영상 5편을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그 마지막 지역감정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지역감정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 참고했던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지금 여섯 번째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했던 자료일 뿐만 아니고 1편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영상에서 참고했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 5.18 민주화운동 때의 경제적, 정치적, 언론적 상황을 지금 현재의 서울과 다른 지역과의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을 포함해서 경기권, 전체적으로 수도권을 포함해서 서울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서울만을 가지고 서울이라고 말할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점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상황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때는 어떤 경제적 상황이었고 지금 수도권과 지방은 어떤 경제적 상황이었는지를 비교하면서 지금 지방 사람들이 서울을 무장해서 공격할 정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경제적이고 정체적인 상황의 개요를 잠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조금 붉은색으로 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전라도 쪽의 인구분포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가장 윗부분을 차지하는 게 경상도 지역의 인구분포고요. 아랫부분이 수도권 지역의 인구분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전라도 13.4% 또 영남지역 30.1%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1980년대 전후에서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제 그러니까 지역 내의 총생산의 전국의 비중입니다. 그래서 전라도는 전체 생산량의 13.4%이고 그 다음에 영남지역은 30.1%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남지역에서 5.18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인구비중은 약 30%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영남지역의 GDP 비율은 30.1%입니다. 그러니까 영남지역만 봤을 때는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더 우월한 그러한 경제적 상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구비율하고 국내 지역 내 총생산이 비중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지역은 이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해서 약 20% 정도의 인구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총생산은 13.4%이기 때문에 인구비중에 비해서 상당히 지역 내 총생산의 비중이 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18 당시에 전라도는 주로 내세웠던 게 경상도와 전라도 간의 경제적 격차라고 내세웠지만 사실은 경상도 지역은 평균적인 지역 내 총생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좀 잘못된 그러한 원인 속에서 경제적인 어떤 것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이 경제적 비율이 격차 때문에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려면 서울을 조준해서 일어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에 1980년대에 전라도 쪽에 인구가 줄어들고 또 지역 내 총생산의 비중이 약화되는데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은 엄청나게 지역 내 총생산의 비중이 인구비중에 비해서도 더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경제적 이유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지역 내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려면 전라도 쪽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사실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왜 일어나고 전라도 쪽에서 지역 감정이 왜 일어났느냐 했을 때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제적 격차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게 잘못 알고 있는 파트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일반적인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이 경제적 격차를 다시 조금 정리해 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면 1980년대에 5.18 일어날 때 그러니까 전라도는 전체 국내 총생산 중에서 지역 내 총생산 비중을 보면 앞에서 보셨듯이 13.4%를 차지하고 있고 영남 지역은 3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차이 때문에 전라도가 경상도에 대해서 지역 감정을 갖게 되고 또 5.18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앞에서 봤을 때 제 의견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일반적으로 맞다 이렇게 보고 이 격차 때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갖는다 이렇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도권 서울하고 지방의 경제적 격차는 어떤가 지금 여기 보시면 전라도 13.4% 경상도 3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수도권하고 지방의 경제적 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를 보실 때 좀 미리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서부터 조선시대부터 수도, 서울 혹은 경기도를 다 포함해서 여기가 사람도 많이 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GDP, 지역 내 GDP의 비중이 원래 높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요. 광복 직후부터 이것이 표현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6.25 전에 서울권에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 비중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6.25 때 다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수도권이 성장한 거다. 이렇게 또 착각할 수가 있어서 6.25 전에 통계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표를 보면 6.25 이전에 인구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서울은 전체 인구의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1949년도거든요. 그런데 경상도 지역은 오히려 서울권보다 많습니다. 30%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호남권도 수도권보다 인구가 많아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서울권이 인구도 많고 또 지역 내 총생산의 비율도 높았다. 이거는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1970년대, 80년대를 거쳐가면서 경상권의 인구 비중도 조금씩 줄어들고 전라권의 인구 비중은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 60년대 지나면서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도권의 인구만 이렇게 급격히 증가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요. 인구 증가 뿐만이 아니고 지역 내 총생산의 비중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급격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중에서 왼쪽에 그리면 5.18 광주민정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격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도가 13.3% 지역 내 총생산이었고 경상도 지역의 전체가 30.1%였다는 거죠. 그러면 총 3배쯤 되겠죠. 그런데요. 지금 보면 부산, 울산, 경남하고 서울권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1000조에 300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에서 가장 큰 어떤 비중을 지역 내 총생산 비중을 차지하는 부산, 울산, 경남조차도 서울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대구, 경북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광주, 전남은 더 심합니다. 이런 것처럼 수도권하고 지방의 가장 큰 도시들을 비교해봐도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의 경제적 격차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처럼 광주가 경상도 지역보다 총생산이 약 3분의 1 정도로 아주 작았다. 그래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무장투쟁이더라도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면 지금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대해서 무장으로 공격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당성에 비추어 봤을 때 당연히 정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조사해 놓은 수도권의 일정문적 자원의 비중을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이 막대 중에서 아주 큰 거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울을 뜻하고 하나는 서울 이외의 경기권을 뜻합니다. 이 두 개의 합이 다른 모든 합보다 월등히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감소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 비중을 보면 49.1%에서 52.5%로 갈수록 이 비중이 높아지고 이런 추세가 좀처럼 장내에서도 바뀌지 않으리라고 현재 예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서울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을 어떻게 착취하고 수탈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지방 학생들이 인서울대학에 진학을 했을 때 한 해에 얼마가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이 2014년에 조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때 한 학생이 1년에 1,6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이죠.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1,600만 원이었다면 그동안에 물가나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지금 저는 2,000만 원으로 박연하게 추정해서 계산을 하지만 아마 2014년에 조사한 1,600만 원에 비해서 지금 제가 임의로 2,000만 원으로 조사한다 해서 이게 부당하다, 너무 많이 계산했다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10년이 지났지만 저는 한 사람, 한 학생이 1년에 2,000만 원을 소비하면서 그러면서 서울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런데 1년에 1년에 서울에 대학의 신입생으로서 지방학생들이 얼마나 서울로 가느냐 하면 서울은 대학마다 다른데요. 서울이나 수도권의 대학에서 서울이나 수도권 학생의 비중은 학교에 따라서 20%에서 40% 사이에서 멈습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지방학생들이 60%에서 80%의 정원을 채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임의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해에 서울로 가는 대학생, 신입생이 약 6만 7,000명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에다가 6만 7,000을 곱하게 되면 1조 3,000억이 어떠한 반대의 거부 없이 오로지 지방에서 서울 쪽으로 가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입생만, 지방학생들이 신입생만 서울에 있는 게 아니죠. 거기서 4년을 버티게 되겠죠.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쓰는 학비를 다 곱하면 1조 3,000억에서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한 해에 5조 2,000억이 지방에서 서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교육비만으로, 또 교육비와 생활비만으로 지방에 5조 2,000억이 서울로 그대로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교육비는요. 지방에, 서울에서 본사를 두고 지방에 설치하고 있는 유통업체들 있죠. 대형 유통업체들이나 백화점.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이거는 적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비가 한 해에 5조 2,000억이 오로지 서울로 빠져나간다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통업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또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를 합치면 지방의 자본이 완전히 누룽지를 긁어서 먹듯이 서울 쪽으로 박박 긁어서 서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 기숙사를 늘려서 지방학생들을 수용시키자 이렇게 했을 때 그 해당 지역의 고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한 기사를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 결과 기숙사가 충분히 지어지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임대업자에게 많은 지방의 자본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서울에 있는 구청장이나 시장 그 어느 누구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청이나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걸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그런 경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임대료로 지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대료로 굉장히 비싸게 자본을 축적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느냐. 그 자본을 가지고 다시 지방에 건물이나 주택이나 땅을 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투자를 통해서 한마디로 지방민들의 자본을 수탈해 가서 다시 지방민들의 토지나 건물이나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지방의 투기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지방에서 순수하게 실수요자가 그러한 땅이나 주택이나 건물을 수요하고자 할 때는 이미 그 토지값이나 건물값이 상당히 상승해 있는 거죠. 이러니까 결국에는 지방의 돈을 지방에서 수탈하고 착취를 하고 그래서 남긴 자본을 다시 지방에 투자해서 또다시 그 수탈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한 결과로 지방은 더 못 사라지고 수도권은 더 부를 축적하는 이러한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식민지 생활을 할 때보다 더 수탈과 착취가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사람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서울권의 권력에 의해서 이 나라가 운영되는 것보다 차라리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통치할 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서울 사람들이 전국의 지방민들을 수탈하는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교부금을 얼마나 많이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그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방이 최소한의 연명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중앙지원금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앙지원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 사람들이 지방을 착취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금 등의 방법으로 지방에 내리는 그러한 교부금들은 사실은 서울 사람들이 다시 지방민을 착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여권 조성에 불과합니다. 본질적인 것을 바꾸지 않고 연명하도록만 함으로써 서울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계속 유지시키도록 해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처럼 수도권 사람들의 지방민의 착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광주와 다른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 상황보다 더 나쁘다면 나쁜 거지 그것보다 더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지방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서울을 공격하고 수도권을 공격을 해서 이러한 수탈과 착취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5.18 광주민주화운동보다 더 정당성을 갖게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경제적인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민들이 서울을 무장으로 공격을 할 경우에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정당성이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정치적으로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으로서 지금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5.18 때 여러 가지 독재에 대한 저항이라는 근거에 대해서 5.18 시기의 상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통계와 고위직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체로 앞에서 봤듯이 영남지역의 인구 비율은 한 3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호남지역의 인구 비율은 한 17%에서 20% 사이로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고위직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남지역의 전두환 때 고위직 비율은 39.8%였기 때문에 경상도 지역의 30%보다 비중이 고위직이 훨씬 높죠. 호남지역의 고위직은 인구로 보면 17%에서 20% 사이쯤 되는데 고위직은 10.7%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치적으로 호남지역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데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고위직 비율 뿐만이 아니고 전두환 때 가장 문제점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철저히 억압됐다는 것과 그다음에 중앙의 어떤 최고 결정자의 결정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이더라도 독재국가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한 정책이 시행됐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그 당시가 독재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주민주화운동이 무장투쟁이었지만 민주화운동으로서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수도권하고 지방 사이에는 정치적 독재가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적 독재라는 것은 과거에는 쿠데타나 힘에 의해서 독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오늘날 시기에 거의 모든 나라의 독재는 이 쿠데타나 힘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라든가 합법적 방법에 의해서 독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민주주의 방법이나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독재로 진행되는 경우는 히틀러부터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나치당을 만들어서 그 나치당이 집권에 가는 과정은 이 무력에 의한 쿠데타가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실질적인 건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모든 절차를 밟았어요. 그래서 정당을 만들고 또 정당과 정당 간에 연합을 하고 또 의회도 기능을 발휘하고 또 의회가 일정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의해서 총통의 동치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나 법체주의의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오늘날의 이 독재도 그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외형은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명이나 소수의 집단, 세력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된다면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독재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울 혹은 수도권을 하나의 사람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나머지 지방사람들도 하나의 사람으로 엔티티라고 봤을 때 그러면 서울이 하나의 사람으로서 지방 각 도시가 하나의 사람으로서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서울이 멋대로 하게 되면 아무리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서울은 독재를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서울이라는 사람이 독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는 우리나라에서 광역과 기초가 있습니다. 광역은 광역시, 특별시, 그 다음에 도 이 수준에서 도지사, 그 다음에 광역시장, 특별시장 이런 어떤 체계가 광역지자체입니다. 그리고 도지사나 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이 광역자치단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라고 하면 좀 있으면 그와 동급으로 지방의회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 군, 구처럼 광역자치단체 안에 있는 세부적인 기초자치단체들이 있죠. 그 안에는 다시 구청장, 군수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동급으로 지방의회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역지자체의 장이 되려거나 혹은 후보로 나오거나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되거나 혹은 의원의 후보로 나올 때는 서울에서, 서울에 있는 중앙당이 공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정당이 공천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고 의원까지도 정당이 공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전라도든 경상도든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든 의회든 그게 광역이든 기초든 간에 특정한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는다면 장선되기가 어려워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이든 기초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은 중앙당의 어떤 입김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지방자치단체를 굉장히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서울의 이익과 충돌된다. 그렇다면 서울의 어떤 사람들의 인구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당은 바로 그 지방자치단체장 그 지방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혼신을 할수록 서울과의 이익은 충돌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그 사람을 공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은 절대로 서울의 이익과 충돌되는 지방의 이익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또 경상도든 전라도든 상관없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음성적으로나 양성적으로 서울의 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도 아마 대부분은 서울의 집을 한두 채씩 갖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서울에 있는 집을 소화하려고 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지방에 있는 어떤 집을 버리고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를 버려라 그리고 자치단체장 임기 끝났다. 그러면 아마 지방의 집을 버리고 서울로 갈 겁니다. 따라서 이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해서 지방자치자한테 이익을 위한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행동은 서울이라는 독재 권력 속에서 놀 수밖에 없고 서울의 이익과 충돌될 경우에는 서울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은 서울을 하나의 사람으로 보고 엔티티로 보고 지방에 있는 여러 도시를 하나의 사람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모든 지방의 어떤 조직들 힘 있는 조직들은 서울의 독재자의 하나의 팔다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까지 하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모두 서울 독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전두환이가 독재했던 것보다 지금은 더 음성적이고 강력하게 서울이 다른 지역을 독재로 몰아넣고 독재에 의한 억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민주화를 위해서 무장으로 정권에 맞서서 민주화운동을 했듯이 지금 지방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서울을 공격을 했을 때 그것은 독재를 처단하기 위한 혹은 독재에 저항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보다 더 민주화에 대한 정당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치적 독재냐 아니냐를 판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언론은 지금 이러한 지방민의 어떤 의견을 공정하게 보도를 하는 그래서 서울 독재에 협조하지 않고 그걸 견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기사는 2006년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는 1994년부터입니다. 1960년대에 지방자치에 대한 시도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행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화를 선발하는 주민에 의해서 선발하는 시기가 1994년 전후부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때 이후로 지방에서는 장례를 위해서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지역은 어떻게 어떻게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할 거니까 미리 지하철을 건설해서 조금 편리를 도모하자라는 시도가 많았고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지하철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방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당시에 지하철을 건설하려고 지방도시가 시도를 할 때 지금과 같은, 지금 이 기사와 같은 기사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고 주구장, 장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됐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하철 건설로 지방재정휘청, 주무구구 건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지하철, 만약에 이 당시에 이러한 기사를 믿고 지방에서 지하철을 건설하지 않았다면 지금 아마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는 교통지옥에 아마 속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지하철을 건설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거의 모든 중앙의 신문은 이런 식의 보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1994년이라고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994년 이전에 서울은 이미 4호선 이상까지 지하철이 건설되어 있었어요. 그 지하철은 전부 전국에서 모은 국비로 다 건설된 겁니다. 왜? 1994년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비로 다 건설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방에서 이제 지하철을 건설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은 국비로 다 건설을 해두고는 이제는 지방은 너네들 돈으로 건설해라. 그런데 건설하려고 하니까 왜 빚질 일을 하느냐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도, 중앙 언론의 이러한 보도는 결코 지하철에서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곳에 서울의 어떤 것을 포장하는 쪽에서 지방을 보는 그런 개념으로 다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울 권력의 독점을 옹호하는 형태로 언론이 기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독재라고 해도 충분히 정당한 용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앙지가 수도권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도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박원순과 그 다음에 오세훈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박원순의 보존에서 오세훈의 개발로 이렇게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자 앞에 지방에서 어떤 상황을 보도하는가 하고 수도권의 어떤 상황을 보도하는 게 얼마나 차이 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수도권은요 어떤 걸 보도할 때 지금처럼 덜 떨어지거나 주목구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도권에서는 어떤 정책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책의 문제로 보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원순은 보존에 대한 정책을 시도한 거고 오세훈은 개발로의 전환을 시도한 겁니다. 이것은 덜 떨어지거나 주목구구가 아니고 단순히 정책적 판단의 어떤 차이를 이라는 개념으로 서울의 어떤 오류나 잘못된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방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덜 떨어진 것, 부정부패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 건설, 지방재정회청, 주목구구 건설 마치 서울의 아주 똑똑한 사람이 지방의 어떤 것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개념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언론들도 사실은 독재에, 서울 독재에 철저히 아부하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언론에도 우리나라는 민주화돼서 자유롭다라고 하기에는 수도권하고 지방과의 관계에서는 그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는 두 가지죠. 독재, 이 독재에서 나타나는 철저한 언론 탄압. 이것 때문에 5.18 무장투쟁이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철저히 서울 중심의 독재와 언론의 어떤 실질적인 언론의 통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지방민들이 무장을 해서 서울로 공격하더라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처럼 철저히 민주화운동으로서 정당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서울로 무장을 해서 서울로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군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부터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사람들은 이제는 군대를 사실은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많은 군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사람들의 자녀에 의해서 수도권이 방어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탈과 착취를 하는 사람들을 지방 사람들의 자녀를 군대에 보내서 그래서 그 군대에 가장 많이 배치된 게 수도권인데 거기 보내서 보호해 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를 군대에 보내서 전라도만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상도만 지키게 하고 서울의 어떤 위험은 서울 사람들의 자녀가 지키도록 하는 거고 그 인원이 부족하면 서울 사람들이 자녀를 더 오래 더 많이 군대를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러시아가 오크란을 공격할 때 수도를 보왕하는 거 보지 않았느냐. 수도가 무너지면 지방도 다 무너지게 된다. 그만큼 중요한 게 서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사람들의 자녀를 보내서 수도 서울 방어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서울 사람들이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수도의 방어를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서울 사람들이 스스로 수도를 옮기자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서울은 주적인 북한으로부터도 가장 가깝고 잠재적인 적인 중국으로부터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 나오면 서울 사람들은 눈 감아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 서울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다 헛소리고 자기들의 어떤 착취를 계속하기 위한 도구로 지방 사람들과 지방 사람들의 자녀들을 계속 쓰겠다는 거죠. 아니 그런 상황이라면 지방 사람들이 굳이 자녀를 군대에 보내서 서울을 지키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의 자녀는 그 지방에서 군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봐야 되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지방 사람들이 무장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장을 바탕으로 서울을 공격해서 마치 식민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나서듯이 지금 이 지방 사람들이 마치 식민지보다 더한 착취와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방 사람들이 이러한 무장을 통해서 서울을 공격하고 제거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세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고착될 경우에는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서 마치 식민지 국가가 계속적인 수탈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억압을 받듯이 지방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노예의 상태에서 끊임없이 수탈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지방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서울을 공격을 하게 된다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당성보다 더 큰 정당성이 있는 행위가 되고 따라서 어떤 결과가 됐을 때 지방 사람들은 민주화 투소라서 인정될 만한 그러한 정당성 있는 행위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군부대의 배치 상황 이것부터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지역의 군대를 이용해서 서울의 어떤 부당함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감정 마지막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지역감정에 대한 모든 영상은 이 영상으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